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없다! 봤나? 오빠가 잘했다? 성독밥 몇개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맛있겠나? 맛있나? 응! 이거 배식 받은 것부터 먹어라! 배식 깨진 것부터 먹어라! 맛있네! 콜라 어디 넣어? 초장? 콜라! 어? 콜라! 야 이거 촉촉하게 라면 국물 좀 부어야 된다! 이거 없으니까 숟가락으로 뜯어라! 이따! 이따! 황강아 오빠 허리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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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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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네 이거 다리 와 이겼다! 응? 그리고 어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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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쌍쥨! 뭐여? 시청자 개떡 쌍쥨!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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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먹으러 왔다 내가! 야 이겸미한테 전화해봐! 이겸미 어딘지! 아.. 준비해야 되는데? 아 이거 니가 샀나? 이거? 알로아씨가 샀다! 아니 이거! 응! 진짜? 이쁘지? 근데 뽀백스라지 없더라! 잘 입을게! 그거 보미언니랑 그 커플이니까 가위도 둘이 일부러 라지 샀다고 말해라! 음 맛있다! 정민이 그런거 있어! 야! 집비 봤나? 응! 와.. 되게 이쁘더라! 집비님 그때 리액션 하신대! 네! 호랭호랭! 뭐해? 니 어디로 와? 집이다! 니 안오나? 이제 가야지! 서로서로! 빨리 온나 미친새끼야! 오케이! 응! 너무 맛있구만! 배식 받은거 드셨네? 배식 받은거 왜 넣고? 오늘 두 분 다 드셨네? 네! 왜? 배식 받은거 먹었어! 왜? 응? 먹으면 안돼요? 아뇨! 먹어도 되는거에요! 아! 콜라! 내껀데! 좀 너랑 넣고 하자! 아.. 그거 오늘 산 티셔츠인데 그것도 2시간 전에 산 티셔츠인데 아이씨! 쪼때부렸대! 이게 방금 넣어! 쪼때부렸대! 아이씨! 야! 이거 네네가 요즘 좀 다 맛있더라! 그처럼! 쪼때받지? 어? 아니 왜 쪼때받아? 요새 치킨은 네네가 먹는거 같네! 응! 네네가 더 맛있어! 네네 숨은 사람 맛 없거든? 이거 뺨 맛! 없잖아! 응! 아이씨! 니가 얘 어떻게 새겼는데? 응! 꼬메티브 오빠입니다! 어디가 어? 안녕! 이렇게 하는데! 어! 아이씨! 그래도 좀 알아가고 싶지 않나? 응? 알아가고 싶지 않나? 알아가고 싶지 않냐고? 알아가고 싶지 않냐고? 알아가고 싶지 않냐고? 아 소요에 대해서? 아니 니가 쟤. 응! 약간 김구 선생님인다는hat! расск으 French 끄고끄고끄고 김구선생님 어? 채팅 좀 이쁘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떡상했어요 시청서 아니 몇 명 뭐 안 올라간거 같은데 네? 아니요 그 8천명이면 굉장한 떡상이에요 아니 아까 원래 더 원래 많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요 하나만 더 찍자마자 아 갑자기 천명이 훌쩍 뛰던데요 연세님 어떻게 되세요? 저 몇살처럼 보여요? 스물살? 저요? 빠른구칠이요 그러면 몇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스물세살이에요 얘 그 뭐고 잘생긴 사람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아니요 그런거 아니에요 맛있다 이렇게 쌍냥한 척 말하면서 나중에 갈 때 꺼지러 왔거든? 어차피 얘 말 듣지말고 얘 잘생긴 사람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아니요 그런거 아니에요 얘가 남순영을 제일 좋아하고 내가 얘 보다 한 남순영보다 몇 년 더 일찍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얘 나보다 남순영 더 좋아해 잘생긴거 같아 그런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 중요한 거는 어머님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 그건 맞아요 어머님한테 그 뭐냐 소고기도 선물해주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남순영님만 칭찬해 남순영님 그럼 난 좀 자신감 가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야 우리 냉정하게 봤을때 우리 둘이 봤을때 내가 훨씬 낫지 왜 그런걸 따지는거야 따지는게 아니라 훨씬 낫잖아 우리 둘이 내가 봤을때 장난아니야 아니 근데 손가락이 더 길이잖아 그게 뭔 소리 뭔 무슨 상관 얼굴에서 따질 수 없으니까 몸으로 따져야지 손가락 긴게 뭔 상관이야 손가락 겁나 귀신데 손가락 엄청 짧잖아 오빠는 아니 손가락 긴게 뭔 상관이야 맞지 그리고 오빠는 매력이 넘치잖아 인정? 무슨 매력? 그냥 니 내 매력이 뭐라 생각하는지 악취 근데 딱히 매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봄이 언니한테 물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악취 악취 악취가 매력이다 응 원래 사람한테 향기나는 거는 좀 드물거든 오빠는 향수를 안 뿌려도 되겠다 좀 씻어라 니 내 악취 좋아하나? 응 그럼 가지고 싶나? 응 내가 비계 선물해줄게 저거 내가 맨날 아니 아니 들고 가 갈 때 들고 가 근데 배게 하면은 약간 이상한 쪽으로 생각돼가지고 못 가지겠다 응 들고 가 내가 배게 들고 가줄게 아니 그걸로 뭘 했는지 모르잖아 뭘 했는지 아 시집벌했다 뭔 소리였는데 그게 아니 뭘 했는지 모르잖아 아니 배게는 뭘 해 내가 어? 배게 부여잡고 있을 수 있는 거 아휴 안 불려웠어 안 불려 봤어 내가 또 선물해줄게 그러니까 들고 가래 응 응 고마워 야 근데 니 옷 거꾸로 입은 거 아이가? 이거 맞는데 왜요? 이거 보셔도 돼요 뭐 없거든요 네? 보시라고 입고 온 건데 다행히 저거 안 봤는데 음 제가 한 그 누구랑 좀 비싼 거 같다 아 아니야 짧은 거 까지 응 야 야 응? 얘가 고백을 했어 응 까였어 여태 만 때 응? 아니 다른 의미잖아 고백을 했는데 까였어 너 뭐 일반인한테? 여태 만 때? 유주한테 아 응 아니 그게 고백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요 까대기에요 까대기 어떻게 했냐 갑자기 존나 진지한 분위기를 잡더니 갑자기 나랑 아니 내가 말할게 아니 나랑도 안 했어 갑자기 시작할래 진짜 갈래? 그래서 뭐라 하셨는데 두 분이 한 3분 동안 침묵 그리고 방종 우와 사람새끼다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는 취향 같은 거 그쪽이요 아 아 씨발 나를 모르고 말해 스타일 말하라매 그냥 스타일이 작은 사람이 좋아 아 아담 아담한 사람? 응 뭐가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근데 넌 이런 말이야 넌 작은 게 아니라 없는 거 아니냐?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니 맞는데 원래 사람 만져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건데 어 어 만져보기 싫은데 나도 네 거 만지기 싫은데 응 나도 네 거 싫은데 나도 네 거 만지기 싫은데 근데 난 진짜 미안한데 미안한데 내가 네 거보다 더 클 거 같은데 뭐 어쩌라고 내게 알려 근데 그거는 로켓 발사했을 때만이잖아 평상시를 따져야지 아니 아니 나 이거 말하는 건데 지금 아 그래? 어 내가 더 클 거 같은데 그랬구나 작은 것들이 진짜 응 아닌데 나 너처럼 모으면 나도 자 기다려봐 응 어 진짜 뭐야 이거 근데 이거는 퍼져있잖아 오빠는 근데 이거는 퍼져있잖아 오빠는 근데 이거는 퍼져있잖아 오빠는 뭐라고 모아볼게 유방 이거고 아니 맞잖아 유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방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방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방인지 어떻게 아는데 뭐 뭐라고? 뭐 이유 뭐? 아니 이거는 의약 용어다 저희 언니가 간호사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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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지 고맙습니다 너무 착하시네 응 이거는 최보민씨 오면 주면 되겠다 어때? 응 야 가지마라 라면 더 드실래요? 아니아니 아니요 어 우와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 닮았어요 김재동 어 진짜로 그래서 약간 위에서 보니까 김재동 닮았어요 연예인 본 느낌이다 네가 잘하네 네가 닮은 꼴을 잘 아는구만 응 근데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아 저요? 네 아 저거 아세요? 저 그 벽하는 거 봤어요 그 문 타는 거 아 쌈싸라요? 네 의자에 끼었다며 요즘에 옛날인데 옛날인가? 응 의자에 끼었나? 응 그거 안 빠져나가지고 힘들었었지 응 실물이 더 낫네 억지로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요 사실 해도 돼요 어 난 저게 싫어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몰라 아니 방금 또 멋진 척 하면서 이렇게 시크한 척 하면서 도단 척 하면서 또 시크대로 갔잖아 응 난 저게 너무 싫어 저게 멋있는 줄 아나 봐 상남자 스타일인가 원래 부산 사람 싫어 응 원래 부산 사람 아 저게 멋있는 줄 아나 봐 잘못 배우셨네 까오를 그러니까 드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응 진짜 알지 남자들 남자가 여자 시쿵 심쿵하게 나는 봐 어 어 어 어 양말이 왜 그러는데 동생한테 도대체 진짜 이런 거 어떤데 팔 돼 팔 되라고요? 응 그렇지 아 야 아니 저기 양념 다 묻었다 아이가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다시 박혀 봐 다시 박혀 봐 그렇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진짜 내가 해볼게 보자 일단 여기 여기를 이렇게 아 미친 새끼야 다시 마사지를 해줘 아 도라의 새끼야 아 도라의 새끼야 미친 어 아 조금 더 깊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타미야 들어가 자 야 일로와 내가 너 시켜줄게 뭐야 시골탕 아 겨드랑이 떨어진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떨어진다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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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미친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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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 아 아 바로 이렇게 알았나 알았다 됐나 어 바로 이렇게 상관을 시켜 잡았어 어 감사합니다 지렸나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상남자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알겠나 알았다 니처럼 그렇게 하는데 상남자가 아니야 알았다 어 어 알았다 봐봐 지금 쟤 지금 신코니가 신코니가 오지도 못하잖아 지금 어 아 쟤 양말 왜 들고 계세요 아니 주려구요 아 감사합니다 좋았나 어 그래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안그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럼 바로 여자 그냥 죽어버리지 맞제 진짜 죽고 싶다 어 죽고 싶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거야 아 새끼사람 새끼사람 하지말라 진짜로 바로 바로 사망자 바로 가야지 야 얘 담아 있을까 꺼져 치우고 가야겠다 치우라 치워라 이거 어차피 그 추구미씨 먹잖아 그래도 치워야지 아이폰 좀 빼주세요 네 죄송한데 그 닦보다 좀 더 치워주세요 어 아유 저 쓰레기같은 새끼야 아유 됐다 가라 아니 내가 치울게 치우고 싶으면 치우던가 아유 저 쓰레기같은거 아유 이렇게 하는거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유 아유 저 하래받는거 좋아해요 맞는거 좋아하고요 제가 제가 그런거 안좋아요 아 아 맞는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밑에 좀 닦을게요 아주 공격적이시네요 또 아까 우리집 북부 면허시험장인가 으헤헤 얼굴이 후끈후끈하다 어떻게 된 게 이 짐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후끈후끈해지지 어? 니 가방 이쁘네? 어 이쁘지? 이거 네이버 특가 떠서 샀다 얼만데? 4만원이었나? 3만원 얼마로 샀을걸? 야! 내가 니 3만원 하나 줄게 여기까지야 뭘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따요 이 가방 진짜 개극형이다 내가 쓰던 베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냄새가 안 나실 거야 이거 딱지 붙이면서 자는 거 아니야? 코 딱지? 제 소리야 앉아봐라 뭐 나? 사람 밖에 살아야 돼 부탁이니까 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리고 나 결혼식 가고 싶으니까 조만간에 결혼식 한 번만 되어가지고 결혼식 가고 싶나? 어 결혼식을 왜 가고 싶은데 니가 결혼하면 되지 어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왜? 대신해서 만끽하게 야 근데 이거 처음 맞았을 때는 좀 그런데 계속 맞다보면 중독되는데 들고 갈래? 아니 오빠도 많이 써야 돼 야 근데 너는 위도 이제 좀 약간 특평면인 줄 알았는데 밑에 엉덩이 라인이 하나도 없네 어 엉덩이 진짜 없다 어쩐데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거 진짜 왜냐하면 이거 유전이거든 아니 아빠 엉덩이가 조금 납작 엉덩이라서 아 이거 뼈 뼈방대 이거 근데 이 딸이가 우리 엉냐는 골반이랑 뼈방 진짜 엉덩이가 개똥뚱하대 진짜 진짜? 어 완전 골반이 넓다 헉 오마이갓 아 금지 근데 다행인게 뭐냐면 내가 저번에 어렸을 때 이거 코어 검사를 했었거든 코어 검사가 이제 나는 아직 아기여가지고 똥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코어 검사를 했던거 어? 왜냐면은 아기들은 무경험자들은 그기로 못해가지고 똥구멍으로 넣어야 되거든 어 어 어 그래서 똥구멍으로 넣어서 봤는데 굉장히 코어가 탄탄하고 엄청 아름답게 생긴 코어래 근데 발전될 가능성이 없잖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런거는 전혀 상관없대 그리고 이거 언니 오면 드러리 알았지 어 가고 잘 가고 알았다 언니 그 뭐고 염색 그 검은색깔로 해라 왜? 너무 좀 약간 양아치 같다 양아치 같다 검은색으로 해라 알겠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양아치 같다 알았나? 응 뭔데니 그거 이거 밖에 미세먼지 개쩔어서 연예인 척하네 안되겠어 아니 근데 이 때가 이거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아디다스 매상에서 바로 알아보시더라 아우 이거 꼈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 연예인병 싫다 난 진짜 싫다 아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낀는데 연예인병 싫다 좀 아 미쳤나 안된다 나 안된다 그럼 이거 이것도 쓰고 가 어 어 체육소생 같다 그것도 쓰고 가리 오케이 알았제? 어 어차피 이거 쓰러 가거든 그게 그거 같다 그 괴물에서 그 뭐냐 바이러스 검사 고마워 고마워 이거 봐라고 이거 보라고 뭐 이거 이거 놔두고 하니까 꼭 전해주고 알겠나 꼭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갖고 가라고 알았나? 알았다 알겠나 모르겠나 알았다 좀 알겠나 모르겠나 알았다 머리는 언제 까맣는데 어 오늘 아 너무 좋은데 눈 내려 있는데 아직 까맣다 오늘 구라치는 거 같은데 까맣다 진짜 개구라치네 진짜 까맣다 이거 어때 뭐 이거 너무 귀엽지 뭘 이거? 어 직관차키 삭제할게 아니 하지마 이제 갈게요 봉준이 오빠는 방송 켠다니까 저 방으로 다 가주세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야 직관차키 삭제할게 하지말라고 했제 하지말라고 하지와라 알았다 어디까진 그렇게 살 건데 아 나도 더 와쿠티 아 와쿠티 네 어 골라라 사이즈별로 다 있다 가 응 사이즈별로 다 있다 하나만 골라라 엑 쓰러지 해가지고 이것만 입고 잘까 아 위에 대 아무것도 안 입고 아 쓰러지마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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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왔나 반갑다 안녕 하이룽 응 그래 내 친구 왔나 그러나 나는 로그인해라 응 뭐하고 그래 라지 사이즈 할까 엠이랑 라지 하나만 가져가야겠다 엠이랑 라지 하나 아 두개를 왜 들고 어 금지꺼 아 어 솔별이 아빠 꺼도 엑스라지한테 어 어 어 우리 아빠 꺼 어 솔별이 엄마 꺼 어 음 응 양현식飯이 오픈이 오 양현식이 어 eh 야 경민아 소금 뿌려라 아 다시는 못오게 아 진짜로 왓고 되게 가습기다 생각하네 왜 이렇게 이뻐졌냐 뭐야 관리받아? 무슨 관리 야 경민아 소금 뿌려 나 좀 관리해드려 딱 말할게 양팡이 너가 잡아야 된다 정신차려라 왜 저럴까 쟤가 왜 저럴까 뭐야 쟤가 왜 저럴까 감 잃었네 감 잃은게 아니라 쟤 그거야 엔티알 죽음 진짜 나는 그만 갈게 이제 그래 가라 가볼께요 알로하씨 네 애친생겼냐? 알로에 알로에 알로하씨라고 해주는데 가라 안녕 근데 방송 언제 켜데요? 지금 켜라 빨리 저쪽으로 가두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이거 봐라 나 이거 받았다 저쪽으로 가볼까 누구야? 아린이 아 이아린이 응 더이소 되나 이거 환정판 아니야? 응 맞아 나 300개 싸가지고 신청했어 어 잠시만 왜왜왜 아 콩라면이네 아 콩라면이네 아 갈게 아 키졌나요 네 이거 막지 나 안 켰는데 야 1280720으로 해야지 아니잖아 1280720 했어? 이거 아니야? 아니잖아 이거 봐봐 나가 이렇게 있잖아 너 방송을 뭐하는 방송을 안 해봤어? 어? 아 얘가 이거 내가 계속 여기 있네 아 사진 찍어놨어 왜 어 왜왜지? 모르겠어 예습이라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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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추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부탁인데 추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켰으니깐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제 켰으니깐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제 켰으니깐 이쪽으로 가주세요 어 어 어 가 볼게 가 볼게 갈게 가 응 그래 가라 야 야 도망간 어머님한테 말해라 밥 먹으러 간다고 우리 엄마가 네 식모가 어? 우리 엄마가 네 식모냐고 아니아니 와도 된다? 야 왜 이거 어떤 영캠이 이거 놔두고 가는데 이거 네 입을래? 어 이거 입어도 되나? 응 누군진 모르는데 이거 놔두고 갔어 이거 나한테 맞을까? 맞을 것 같아 나 사사도 큰데 이게 뭔데? 몰라 큰 거가 니한테 어? 괜찮은데 일단 넣어줘 뒷꽁무늬에 응 이거 지삐님꺼라는데 아니다 지삐꺼 아니다 지삐꺼 아니다 지삐꺼 아니다 지삐꺼 아니다 지삐꺼 라는데 아냐아냐 지삐꺼 아니야 진짜 아냐 아니 나 저렇게 못 입는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뭐하는거야 잠시만 좀 꽤줄게 아 이거 유주꺼인가? 갖고 갔다가 괜히 트러블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유주꺼냐? 아 그럼 유주꺼 아 진짜? 왜 이거 놔둔다 왜 이거 놔뒀는데 왜 이거 놔뒀는데 물어봐라 유주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아휴 목소리 듣고 싶은 거 같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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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 갈게 응 살아 아직도 목소리 듣고 싶은 거 같아 안녕하세여 네 계세요 네 나 간다고 가라 가라 나 간다고 까져라 해산꺼 이거 나 간다고 아 k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